마다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현재 흐름 속에서 이 두 팀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화성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화성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화성FC입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김성환, 장영우, 김민식, 김승호, 황진산, 김성주, 조동건, 정지용 선수가 출전합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김승권 골키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민, 최윤성, 유연승, 임창석, 이종우, 김경훈, 차영환, 민지용, 심재혁, 권로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 좋지 않았던 역대 전적, 오늘 경기에서 바꿀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에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 화성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갑니다. 임창석 길게 던져줬어요.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헤더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권로환 선수의 헤더 장면이 있었고요. 길게 떨어졌거든요. 아, 네. 권로환 선수가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원터치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연결됩니다. 밀어줍니다.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반대편 헤더. 지나갑니다.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었던 장용호 선수였고요. 김성우 선수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김성주의 날카로운 크로스. 김성우 선수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진산의 전방으로 띄워주는 패스.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김승훈 꿀키퍼입니다. 계속해서 뒷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김승훈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김승훈 선수가 뒷공간을 누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주도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좋은 터치 가져갑니다. 7주입니다. 정지용. 정지용. 골.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화성FC. 자 정지용 선수가 오늘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리그 3호 골을 기록합니다. 단 한 번에 찾아왔던 공격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정지용 선수입니다. 자 정지용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정지용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게 되고요. 아 여기에서 조동근 선수의 득점을 떨궈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떨어뜨려 놓는 트래핑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한 득점을 만들었던 정지용 선수입니다. 가운데로 연결이 됐어요. 김승호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김승호 내줍니다. 아크 정면 잡아놓고 흔듭니다. 돌아섬에서 조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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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갔던 화성FC 하지만 슈팅. 잡아넣습니다. 다시 한 번 크로스 높게 갑니다. 김진영 골키퍼. 오우 처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잡아내고 있는 김진영 골키퍼. 자 지금 장면에서는 그대로 막아냅니다. 김승호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여전히 조동근 뒤쪽으로 연결. 가면서 공격 기회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 김진영 골키퍼가 한 번에 연결했던 공이 조동근 선수에게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아 네. 김승호의 세이브가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데요. 오우 김성주 선수가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김경민. 다시 한 번 빠져나오는 김성주. 자 홈팬들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역시 김성주 선수가 올채전 화성FC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왼쪽 측면을 또 잘 담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양발드립을 이후에 침착하게 압박도 빠져나오는 모습. 네. 반치구 제혁과 차영환이 준비합니다. 심재혁 크로. 아하. 자 심재혁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조동근.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화성FC와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1대0. 화성FC가 리드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지용 선수.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했던 화성FC. 이제는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양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납니다. 잡아놨습니다. 살짝 띄웠어요. 밀어줍니다. 슈팅 공간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잡아내고 있는 김진영 골키퍼. 이 좁은 공간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었는데 김경훈 선수 쪽을 향했던 이 패스가 김석진. 전방 처리. 아 제쳐냈습니다. 돌파합니다. 문술범 갑니다. 문술범. 어허. 반칙이 나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 그리고 카를로스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문술범이 좋은 터치를 가져갔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옵니다. 3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유연승과 차영환. 유연승 슛 벗어납니다. 유연승의 선수의 슈팅은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높게 뜨는 장면이 있었고요. 문술범 날카롭게 갑니다. 뒤쪽에서 벗어납니다.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차영환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상당히 날카롭게 진행이 됐던 다리 사이 내줍니다.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민지용 슈팅. 벗어납니다. 민지용의 슈팅. 여기에서도 민지용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냈고 이 공간을 보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집니다. 박스 안쪽. 카를로스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패스가 굉장히 주웠는데 카를로스가 발을 쭉 뻗어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인규 돌아섰습니다. 인규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김성환의 슈팅. 임창석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김석진 선수인데요. 임창석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머리 위쪽을 맞게 되면 다시 한번 앞쪽으로 반칙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양팀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화성FC와 양주시민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화성FC가 12경기 부패 이제는 13경기 부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상됩니다.